할머니 생각, 최윤 어릴 적 할머니와 옥수수 쪄 먹었다. 옥수수 보면 늘 그 생각이 난다. 어린 시절 참 좋았는데 할머니만 떠올리면 기분 좋다. 언제 산소에 가나? 옥수수 놔두고 와야지. 할머니 생각, 최윤 어릴 적 할머니와 옥수수 쪄 먹었다. 옥수수 보면 늘 그 생각이 난다. 어린 시절 참 좋았는데 할머니만 떠올리면 기분 좋다. 언제 산소에 가나? 옥수수 놔두고 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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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놔두고 와야지.